안녕하세요. 저는 식물생명과학과를 전공하고 있고 현재 4학년에 재학중인 윤길령입니다. 공기업에 취업하고 싶어 여러가지를 알아보다 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시험 응시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환경식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여러 환경기사 자격들 중에서 수질기사에 도전했습니다. 올해의 목표였던 수질환경기사를 취득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자격증으로 공기업 환경직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저는 환경공학 전공이 아니라서 일단 자격증을 준비하기에는 막막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공기업의 관문이 기사 자격증이기도 하고 이 자격증을 가진다면 여러 취직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환경이라는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싶었는데 이 기회에 더욱 깊게 공부하여 지식을 쌓아 전문성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제가 전공인이 아니라서 기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구경미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잘 이해하고 공부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이 기초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질환경 공부를 할 때 1과목 수질오염 개론과 3과목 수질오염 방지기술은 경미 교수님께서 기초를 잘 가져주시고 재미있게 이론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계산 문제를 계속 풀다 보니 감이 잡혔는데요. 4과목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이 비전공자인 저에게 까다로웠습니다. 외울 것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해를 하는 게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강의에서 경미 교수님이 자신만 믿고 외울 것만 외우면 괜찮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만 열심히 외웠습니다. 예를 들면 금속 유의 시험 방법 중 자외선 가시선이 안 되는 금속은 바, 셀, 주안 등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외우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정말 시험 문제는 그 중에서 나와서 교수님 말씀대로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들은 강의를 바탕으로 익숙해지게 기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들은 직후에는 이해를 하고 알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기출 문제를 푸니까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강의가 끝날 때마다 경미 교수님께서 꼭 풀어야 하는 기출 문제를 함께 풀어주십니다. 이때 배웠던 걸 가장 잘 활용해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틀렸던 문제를 잘 잘 외워서 다음에 풀었을 때 틀리지 않게 계속 반복했습니다. 시험날 1과목에서 제가 자주 틀리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반복 학습을 하니 그 문제를 맞추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수질환경 기사 이론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최대한 책에다 필기를 해두고 정말 아리송하거나 모르겠는 부분은 포스트잇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펼치기 전에 책이 달려있는 포스트잇을 보면서 한 번 더 용어를 상기시켰습니다. 노트에는 안 외워지는 공심만 적어두고 간략하게 만들어 들고 다니면서 암기했습니다. 필기 시험을 준비하는 일주일 전에는 기출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를 잘라 노트에다가 전부 붙였습니다. 자신은 틀리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그 문제를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고득점으로 여유롭게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초가 너무 필요했던 사람인데요. 제가 공부를 신지도 오래되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경미 교수님께서 기초를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습니다. 또 강의를 듣다 보면 그런 기초적인 부분이 잊어져서 문제를 풀 때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기초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으면서 설명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기초가 중요한 1, 2, 3 과목을 고등점으로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2, 4, 5 과목에서 외우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도 좋았어요. 저는 12월 달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사태가 터졌는데 막연하게 시험치는 날짜가 밀렸습니다. 원래는 상암에서 5월 달에 치르고자 했던 시험이 밀리고 밀려서 6, 7월 달에 시험을 쳤네요. 거의 4개월 동안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공식과 수질 기념을 잊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기출 1회씩은 꼭 풀었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니까 별 무리 없이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필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100% 필답형으로 바뀌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배우락에서 제공해주신 책을 달달 외우고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갔습니다. 실기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모든 문제를 머릿속에 넣을 만큼 봤는데요.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비전공자라서 두려움이 많았는데요. 처음 접하는 학문이다 보니 더 떨렸습니다. 그래도 경미 교수님과 함께 모르는 것도 질문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 잘 치러낸 것 같아요. 저는 배우락에서 다진 수질 개념으로 공기업을 준비해내랄 생각입니다. 수질 기사를 준비하는 수험생 분들도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질환경기사 화이팅!